자 수업시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세율까지 정리했었죠 맞나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취득세 납세 절차부터 해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우리 취득세 납세 절차 일단 납세지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납세지 부동산은 어디가 납세지에요? 그렇죠 부동산 소재지죠? 네 글자 그대로 부동산 소재지 자 그 다음에 선박은 어디가 납세지에요? 선적항이라고 했어요 선적항 선적항 소재지죠 항공기는 정치장 정치장 소재지 광업권은 광구 소재지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은 어디가 납세지에요? 어장이에요 어장 어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죠 자 그래서 최소한 이 다섯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광업권은 광구 어업권은 어장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문장이 나오면은 어디가 납세지? 뭐라고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때는 물건소재지라고 한다 그랬어요 물건소재지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다 어떻게 해라? 그렇죠? 안분해라 소재지 별로 안분하십시오 싸우지 마라 그래서 그래서 소재지 별로 안분해주세요 자 참고로 등록면허서에서 똑같은 문장이 나오더라 그러면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그렇죠? 등록면허서에서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등록관청 소재지가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 누구누구 주소지 이런 말 나오면 된다 안된다? 절대로 안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소지라는 표현은 어디에서만 쓰는 표현? 국세 국세 그것도 누구한테만 여러분들 시험 얼마 안남았어요 이러시면 안돼요 주소지라는 말은 국세에서만 그것도 누구한테만? 거주자 거주자 그래서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했고 거주자가 되면은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은 어디가 납세지? 거소지 그래서 거주자 할 때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래서 주소지 할 때 주자하고 거소지 할 때 거자하고 묶어서 거주자 근데 이건 어디에서만 쓰는 표현? 국세에서만 쓰는 표현 이 내용은 지방세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취득세는 원칙이 뭐하는 세금이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더라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원칙은 언제까지? 취득한 날로부터 해서 60일이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단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라고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언제부터? 허가일부터 취득일이 아니라 허가일부터 며칠이내 60일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시고 무상취득일 때는 언제? 그렇죠?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이죠? 말일부터 3개월인데 그게 만약에 상속이라면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그 다음에 등기나 등록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 언제까지? 등기등록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 주세요 기억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과세 받은 후에 부과 대상이 되거나 경감받은 후에 취징 대상이 되거나 또는 취득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때는 언제까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해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해서 며칠이내? 60일리내 단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었다 그러면 그 납부한 세금은 뭐해 주십시오? 이미 납부한 세금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하십시오 빼주시라고요 단 그때 이 납부한 세금 안에 공제할 범위인 납부한 세금 안에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해라? 제외하고 제외하고 요게 취득세 신고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신고기간은 총 4개라고 그랬어요 60일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등기 접수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짜리하고 6개월짜리하고 등기 접수하는 날까지 요 3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며칠짜리다 60일짜리고 60일 뒤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라는 단서조항이 보이더라 그때는 100% 이 문제가 나온다 가산세를 포함해서 공제한다 제외하고 공제한다 제외하고 공제한다 요 내용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납부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나오더라 그러면 채권자 대위권은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신고납부를 했으면 언제까지 통보를 해줘라? 즉시 통보해줘야 돼요 즉시 바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채무자한테 그 다음에 우리가 통보의무가 있습니다 통보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가 매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언제까지 통보해줘라? 30일 이내 30일 이내 통보해 주십시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관세의 장이 납부 부족액을 발견을 했다 그때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이 두 개 우리가 취득세는 거의 대부분이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은 3개월이고 그 다음에 상속은 6개월이고 근데 60일이나 6개월, 3개월짜리가 아닌 딱 두 가지 즉 정부한테 요구하는 게 있죠? 국가가 매각을 했을 때 국가 너희가 지자체에게 통보해줘라 그때는 무조건 며칠? 30일이고 등록관세의 장이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다 지자체에게 통보해줘라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근데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더라 그때는 가산세가 붙는다고 그랬죠? 자 그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사기나 부정원? 40%죠? 과소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10%죠? 사기나 부정원? 40%입니다 그래서 사기부정자가 나왔다 그러면 죽었다 끼어나도 몇 프로? 40% 그 외에 무신고는 20%고 과소신고는 10%고 자 납부지원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 그때는 얼마를? 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2 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2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고지서를 받았다 만약에 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받았는데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고지서상 납부기까지 만약에 납부하지 않더라 그때는 첫 달은 몇 프로? 3% 그 다음 달부터는 한 달 지날 때마다 10,000분의 66 최대 몇 개월까지? 60개월 최대 60개월입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고 단 얼마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45만 원 미만이면 납부지원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법인이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했으면 신고납부 의무 외에 장부를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행하지 않게 되면 몇 프로? 그때는 10%라 그랬죠? 시험지에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틀리게 내면 얘는 몇 프로로 내요? 20%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10%짜리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과소신고가산세 두 번째는 법인이 뭐하지 않았을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20%짜리는 딱 하나 무신고가산세 확인 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산세가 하나 있죠? 중간산세 자 그때 중간산세는 전제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취득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상 취득을 했어야죠 세 번째는 신고하지 않으려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면 무슨 가산세가? 중간산세 몇 프로? 80% 뭐의 80%? 산출 세액의 80% 세액의 80% 과세 표준의 80%가 아니고요 잘 보셔야 돼요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중간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그렇죠?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이거나 또는요 간주취득이거나 즉 다시 말해서 뭐와 관련 없는 것들 소유권하고 관련 없는 것들 소유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라는 것은 무슨 취득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 원시나 승계취득을 말하는 거예요 원시나 승계취득 쉽게 말하면 소유권 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냐고 매각하면 그때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슨 가산세를 적용한다?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런데 간주취득 같은 경우는 소유권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간주취득에 뭐가 있었냐면 간주취득에가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즉 증축 등이 있었죠 또 개수로 인한 취득 그다음에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 과점주주가 있었어요 전부 다 소유권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제 되게 많이 나온 내용이 지목변경이었죠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냐고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 중가산세 적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계속 나오는 지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 원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납부를 이행하더라도 기한호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고 그랬어요 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뭘로 신고한 자가 그렇죠? 시가인정액으로 시가인정액으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경정하기 전에 뭘? 시가인정액을 무슨 신고했을 때? 수정신고했을 때 수정신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정신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쳐서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신고된 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뭐한 자가? 신고한 자가 고쳐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가산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잘못을 했으니까 아무리 자수를 하더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 한해서 그것도 뭘로 신고한 자가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자가 무슨 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를 했다면 이건 납세자의 잘못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한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꼭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총 7개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국가 등이 취득을 하면 비과세 된다고 그랬죠? 단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뭐하는? 과세하는 무슨 정부는?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똑같이 뭐하겠습니다? 과세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 등에게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을 하면 비과세 다만 어떤 경우? 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조건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그 대가로 뭘 받았거나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하겠다? 과세합니다 세 번째는 신탁이 비과세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수탁자가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수탁자가 안 보이면 무조건 뭐다? 과세 그 다음에 환매가 비과세가 되려면 앞에가 그렇죠?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환매가 이루어진다 이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환매는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고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은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단 과세 되는 경우 두 가지 첫 번째 그렇죠 존속기간이 1년을 모아거나 초과하거나 두 번째는 사채성 재산으로 이용되거나 그래서 고구버락장으로 사용됐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과세 자 그 다음에 개수가 비과세가 되려면 첫 번째는 무슨 주택이야 된다? 공동주택이야 된다 그 다음에 얼마 이하짜리야 된다 9억 이하짜리야 된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서 9억 원 이하짜리를 개수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단 대수선을 하면 과세라 그랬죠? 대수선은 제외하고 개수 중에서 대수선은 과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량 등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비과세 그래서 총 7가지입니다 여기 없는 나머지 가장 대표적으로 묘지라든지 묘지가 나오면 무조건 과세죠? 파산선거가 나와도 무조건 과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보죠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며칠? 60일 그 다음에 무상취득원 3개월 상속원 6개월 뭐 요거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를 보죠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봤더니 뭐 한대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대요 자 무슨 문제인데 취득세 문제인데 취득세에서 보통징수가 나오려면 앞에 단서는 그렇죠? 뭘 이행하지 않았다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앞에 보니까 무슨 단서가 하나 더 붙어요? 50%를 가산한대요 50%를 그럼 무슨 문제? 가산세 문제죠 자 가산세에서 50%가 나오는 경우 없어요 없어요 그냥 틀린 거예요 그죠? 우리 가산세는 10%짜리 20%짜리 40%짜리 80%짜리 그 다음에 10만분의 22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50%짜리는 없죠 그냥 틀린 거죠 대충 이러한 것들은 눈치껏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 중에서 5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긴 해요 있긴 해요 어디에가 나와요? 탄력률 50% 표준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때 50이라는 숫자 나오죠? 또 취득세에서 5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그거 딱 하나뿐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는 똑같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50%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거 빼고 취득세는 더 이상 없죠? 등록면허세에서는 없어요 재산세에서는 50이라는 숫자 탄력률 말고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다 없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딱 하나 있어요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관별 세액공제 보유기관별 세액공제가 몇 년부터? 5년 10년 15년 그래서 15년 이상이면 50% 공제죠 2, 4, 5였으니까 기억나세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2, 3, 4고 그 다음에 보유기관별 세액공제가 2, 4, 5고 거기에 5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는 당연히 있죠 어디에? 그렇죠 세율에 세율에 일반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하면 50% 네 자 가산세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50%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31번 문제 같은 경우 1번 지문 딱 봤는데 50%를 가산한다 자 항상 숫자가 나오면 숫자부터 보시라고 그랬어요 숫자가 거의 대부분의 문장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보이면 문장 자체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숫자가 보이면 일단 숫자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50%를 가산한다 어? 가산세 문제네? 근데 50%짜리가 없네? 무조건 틀린 문장 그러면 도대체 얘가 몇 프로짜리일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왜? 얘는 애초부터 틀린 거니까 공부할 때는 고민을 하는데 실제 시험 볼 때 고민할 필요는 없죠? 참고로 앞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취득세 과세 물건이고 무슨 취득을 했고 사실상 취득을 했고 뭘 하지 않냐고 신고하지 않냐고 매각했다 아? 몇 프로짜리다? 80%짜리구나 이런 단어 조항이 나오면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